0166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큐캐피탈입니다. 큐캐피탈은 1982년 12월 17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초민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임 동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벤처투자업무와 기업구조조정 및 사모투자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대출채권, 신기술금융자산, 투자운용자산 등은 당사의 주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으로서 회사의 주요 수익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함. 기업개요 대시 1982년 12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 융자, 리스, 팩토링, 지급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문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 와 기업구조조정투자, 사모투자 부문인 3개의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대시 화학섬유, 필름 등 산업용품에 사용되는 직원원지 시장 국내 1위 업체인 영풍재질을 2015년 12월 인수하였으며 2020년 서울제약경영권도 인수 재무 대시 수수료 수익 및 이자 수익 증가에도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감소와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급감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수익 축소 대시 일반관리비가 영업수익을 상회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되었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 또한 적자전환되시 세계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증권시장 침체와 ipo 시장의 부진에 따라 영업수익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익개선도 일정 수준에 머무를 전망임.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큐캐피탈의 시가총액은 77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큐캐피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5위입니다. 큐캐피탈의 상장주식수는 1억 7824만 7천 배결도주입니다. 큐캐피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큐캐피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4.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58배 749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37억원 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원 22억원-28억원입니다. 큐캐피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0.6%사인이고 유보율은 51.7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이 더하기 1.04%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7.54이며 전일 대비해서 9.64 더하기 1.34%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캐피탈의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3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8원보다 4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큐캐피탈의 종가는 432원이며 주가가 큐캐피탈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의 종가는 432원이며 주가가 큐캐피탈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큐캐피탈은 거래량 30만 26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만 54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8820세조, 미래의세증권에서 3만 7,527조, NH투자증권에서 3만 2,609조, 한국증권에서 2만 4,2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만 3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4백12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8,901흔9조, 키움증권에서 3만 6,94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3만 4,0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9백1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7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큐캐피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ragen 내HD가 그녀의세증권에서 3만 9, opacity advertising , burn 일으실 예정애 NSAIDified 주q박 주식하십니다. 주식하皆ctic 주식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